넌 이름이 뭐야?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야. 넌 어떤 샴푸니?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. 비듬 개선, 두피 가려움 증 개선. 임상 완료한 기능성 샴푸야. 덜 익은 귤 껍질 추출물인 청피엑스산을 주성분으로 직접 개발하여 KFDA로부터 그 효능을 입증받아 허가된 제품이야.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청피엑스산과 식물 추출물, 식물 유래 세정 성분으로 모발과 두피를 청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오렌지 껍질 오일과 라반딘 오일 함유로 상큼한 향까지 갖췄다고. 당장 써봐야겠는데? 귀한 한당 원료를 담아 모발을 이롭게 하는 샴푸.